준비 출발 지내기 2미만 2미만 3미만 2미만 2미만 3미만 다 닿는데, 이건 지금 닿는데 접촉인데 이 정도면 사실 커파운드로 지어집니다. 이 정도면 미키마우스가 일단 여기 딱 있었으면 바로 차에다가 대는 경우에 대본이 끼어집니다. 보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저희가 가벼게 해서 그렇지 실제 여기였으면 사실 스크라치가 좀 생길 수 있는... 스크라치가 생긴 게 아니라 사이드미러는 이미 전대상으로 가신 거고 저는 그거를 만약에 염두에 두고 썼으면 이렇게 안 했죠. 굉장히 정만만해야죠 지금? 어쨌든 상당히 놀랐어요. 1등입니다. 아니 뭐 카드쇼, 엠씨면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